혹시 직장인들이 아침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5분이어야 된다는? 이야... 안 망가진다고?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바버님입니다. 아니, 마스크 쓰고 계세요, 은바버님. 네?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인정. 오늘은 바로 연예인 사이드 파트 머리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긴 머리들이 사진을 좀 가져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옆머리가 하얗지 않은데 위에 사이드 파트가 돼 있고 그런 머리 같은 경우에 곱슬이어서 안 뜨거나 아니면 연예인들은 주로 막 세팅을 하거나 펌을 해서 옆머리가 안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펌으로 그 고민을 해결해보자 해서 은바버에게 머리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머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은 빈진옥, 김우빈, 나이키슈즈, 유아이, 초코넛은 용? 약간 그런 긴 포마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일반적인 사이드 파트가 아닌 약간 저는 슬립백이랑 느낌이 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슬립백은 대부분이 완전 올백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바로 말해서 나눠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슬립백으로 사이드 파트 머리 하는 거지, 사실. 그게 이제 좀 미용실에서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바보샵 머리인데 좀 손질 편하게 하면 그런 느낌으로 하실 거죠? 네! 목 괜찮으세요? 사실 한국 사람들 중 한 반 이상은 강철 직모분들 좀 많잖아. 그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머리 선택 폭이 좀 좁은데 시술이 조금 좀 편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머리를 보고 많이 하지 않을까 감히 인상이 됩니다. 그렇게 쥐뚱만하게 말씀하시면 소리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제 목소리만 소리가 들어간다니까요. 저는 이제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이 머리를 보고 돈이 세세요? 많이 오실 거니까요. 아 그래요? 네. 이 연예인 사이드 파트 같은 경우는 길게 해서 붙이는 머리이기 때문에 기장이 너무 짧아버리면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장은 최소 13mm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근데 강철 직모들은 딱 붙여야 예쁘다고요? 강철 직모는 무조건 딱 붙여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강철 직모는 이 정도 길이보다도 더 길게 해서 남자들 댄디컨처럼 라인만 따는 식으로 해서 붙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좀 짧아버리면 금방 자라서요? 혹시? 네. 혹시 지속 기간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장을 좀 길게 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엄청 강철 직모 아니면 순만 죽이는 식으로 옆머리를 해서 라인 정리하고 그렇죠. 왕전 직모들은 좀 길게 해서 다운범을 세게 누른다. 그렇죠. 그럼 윗머리는요? 윗머리는 웬만하면 기장을 길게 해서 뒤로 넘기는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긴 사이드 파트랑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늘 펌을 들어갈 거는 앞머리랑 네. 바르마랑 이 부분 딱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여기 턱 핫부분부터 뒷부분까지는 여기 다 눌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볼륨이 살아버리면 얼굴이 길어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질러처럼 질러? 있어 여자들은 보기 그래서 이 부분은 다운범으로 다 누를 겁니다. 로뜨는 딱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이유가 넘기기 쉽게 혹시 드라이만 해도 세팅이 저절로 되는 말릴 때 뒤로 털어서 말리기만 해도 모양이 딱 뭔데다 혹시 직장인들이 아침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5분이면 된다는 지저스 이것만으로도 손질이 다 되는 진짜로? 말리기만 해도 머리가 다 넘어가고 다 잡혀있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는 내 손님들 다 뺏기는 거 아니야? 환영이도 환영이라고? 당장 영상 꺼 너무 좋다 그런 머리입니다 참고로 제 머리는 지금 스킨 페이드로 자르고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 두 달 길러서 하면은 웬만하면은 옆머리 뭐 다운 폼할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레츠 기립 손목 스냅이 상당하시네요 그쪽 조심하세요 뒤통수 아래쪽에 있으니까 거기 말고 옆에 만져봐 아니 옆에 보고 뭐야 이거? 저기요 이거 뭐예요? 그거 제 뒤통수입니다 이거 약간 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조심하세요 거기 잘못하면 파입니다 깜짝 놀랄 그랬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16 16은 밀기 없다고요? 16 그러면 다음 13 13 그리고 지금 이쪽까지 16을 다 밀었는데 밀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밑으로 13을 밀어줄 겁니다 그럼 이 중간에 이게 띠가 생기겠죠? 그 부분은 빗으로 없애줄 겁니다 너무 원 투 더 벽 너무 원 투 더 벽 본님 이제 산타 워어샵에서 일한 지 거의 한 달 정도 돼 가지 않습니까? 네 어떠세요? 회식이 정말 많은 곳이어서 좋아요 회식이 많다고요? 네 그쪽이 저 삥 뜯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오빠가 맨날 받아줘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회식을 잘 안 하는 타입인데 그쪽이 좀 회식을 좀 유도하지 않으시나요? 아닌데요? 근데 한 달에 일 회식 괜찮으세요? 한 달에 일 회식이요? 네 저 원래 그러거든요 너무 정황 없지 않아요? 득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갈까요? 오늘 가자고 해요? 기다린 그건데? 죄송한데 엄마 아빠한테 밥 먹으러 못 간다고 전화해야겠어요 촬영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늘 그러면은 저녁 아직 다 못 드셨죠? 뭐야 오빠야 뭐 드시겠습니까? 어? 오빠 그럼 시켜 먹을까요? 그럴까요? 컵 말아놓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 먹을까요? 어? 괜찮죠 이쪽은 원래는 거의 일자에 맞춰서 많이 자르시잖아요? 약간 둥글게나? 근데 얘는 좀 길게 잘라줄 겁니다 약간 이런 모양으로 왜요? 일자로 맞춰 자르면 다운밤을 눌렀을 때 층이 좀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That's right 그럽니다 제 뒷동이 잘 부탁드려요 앞머리 약간의 말로? 아 앞머리요? 네 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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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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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 2, 3, 4 2호? 굉장히 많이 유언하시네 아니 뭐 3개 만들었어 3개인가? 옆머리 몇 밀리로 하세요? 저요? 3, 4, 5, 6 거의 그 정도 설명 아니셨나? 어? 그렇게 말았나? 4, 5에서 못 했거든요 아 따가 아니 살살 빼세요 아따가 밀러 갈등이 지금 갈등이 다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아따가 아 미... 아따 아주 살살 빼세요 잘 못 오겠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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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가 오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기장 자체가 너무 길지 않아가지고 튀어나온 것들만 잘라줄겁니다 네 약간 사실 전 좀 아쉬운게 여기가 조금 더 길어졌었으면 하하하하 엄마를 그럼 길어쓰면 더 긴 펌화대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뭐 펌 안하고 손질하기에는 진짜 편한 머리인데 이렇게 펌할 때는 사실 길이가 좀 남아있는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건 잘 선택하세요 여러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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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이제 말리고 네 약간 뭉친 부분만 조져줍니다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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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요 하하하하 이런식으로 하하하하 하하하 H 하하하하 칼통이 타들어가는 느낌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eternity 하하하하 아아 하하하하 하하하 unreasonable 이준씨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당신 갈등이도 타들어갈 거니까 너무 가까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핫 프라이드 치킨 될 뻔했습니다 와 너무 귀여워 제 머리가 원래 가르마가 여기서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세팅할 때 살짝 어려운 그런 감이 있는데 이제부터 편해질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행복하죠 여기 안경을 써서 써요 펌할 때 써도 되나요? 아니 아니요 잠깐 써서 아 그럼 안 합니다 무한신뢰? 무한신뢰! 무한신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아까 여기가 더 길어야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기장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 여기서 다운펌을 해서 이렇게 붙일 건데 붙더라도 되게 빨리 떠요 다운펌은 기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잘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기장이 길어야 좋아요 어쩔 수 없죠 이거 하니까 기분이 이상한데? 우울해지는 기분이야 진짜요? 주름이 이렇게 또 인상 속 있게 되는 잘해줘요 대충 맞춰서 정말 핫 앤 스파이신 여자네 와 나 이거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 같은데 진짜요? 어 펌을 안 하다 보니까 아 그러네 이거 생각나는데 그 뭐요? 클론 아 왜 클론 그런 거 했어요? 난 그냥 뭔가 느낌이 싸이보그 이런 거 어 약간 그런 느낌 새길말 감성 와 이 롤1만 모습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어색하다 귀엽다 와 롤1만 모습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어색하다 태권도 마징가 아 이거 마징가 마징가 아 아 아 아 아 친자식들 하하하하하하 바로 마징가 제트를 만들어버리네 아 원장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 어 마징가 태권부인가봐요 아 태권부인가봐요 마징가 제트 네 태권부인 하하하하 태권부인 하하하하 저기요 왜? 호빵맨씨 호빵 몽빵 이게 지으니 몽빵 아 이렇게 이런 부분만 주시고 전화해줍니다 공유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전화해줍니다 이 부분은 안 뜨잖아요 그런데 뜨잖아요 이 부분만 전화해줄겁니다 정말 머리 만지기 쉽게끔 도와주시는군요. 그렇죠. 당신 그게 쥐똥만하게 말하면 소리 하나도 안 들어간다니까. 일십하세요? 발 끊었네. 근데 너무 많이 해버리면 또 머리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저 진짜 10년 만에 펌 하거든요. 기대됩니다. 이건 펌도 아니다. 오늘도 열 그거 하나요? 열 모자? 네, 편하자. 봤어요. 열 모자 간지 좀 내겠다. 와 오빠 파지도 딱 맞춰서 준비했네요. 기사했죠. 진짜 리얼루. 진짜 평생 같이 일해야겠다. 리얼루. 아니네, 아니네. 하나 더 준비했었네. 실수할 거야. 이제 간지 열 모자 쓰나요? 오 예스. 설렌다. 사실 샵에서 펌 하시는 분들이 열 모자 쓰고 있을 때 살짝 부럽긴 했거든요. 뭔가 열 모자 레트로 느낌 감성 오져가지고 좀 멋있더라고요. 드디어 저도 오늘 써봅시다. 이 랩을 씌우는 이유는? 제가 래퍼니까.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열 캠을 쓰지 않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주세요. 튼집하게. 뭔가 깐지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쓰니까 깐지가 안 나지? 좀 더 씌워야 되는 거 아니야? 깐지나게 하려면? 아니 왜 이렇게 깐지가 안 나게 씌워졌어? 우리 이거예요 오빠. 왜? 깐지가 너무 안 나는데? 약간 그 버섯 같은데? 표고버섯. 네이팬 스테리가 나온 것 같아. 너무 속았잖아. 네이팬 스테리가 나온 것 같아 진짜. 스테리터? 더 까뜩해져요? 응. 좀 멋있게 씌워줘. 근데 그걸 밑에 좀 더 풀면 게 제일 같아. 그렇지. 그러면 열 빠져나간다 오늘. 오빠 지금 이거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제대로 해줘. 멋담이 집어치워. 결과물이 중요해. 맞아. 근데 이거 어차피 자연 있어야겠다. 어차피 그럼 오빠 먹을래요? 자유한 식분 있어야 돼요. 안경 때문에. 아 그러네. 제품 안 바르고 뭐 이렇게 딱 눌리면 얼마 하지? 편하긴 하지 솔직히. 진짜. 끝. 뭐 촬영합니까?